자 이제 국어 단원별 문제풀입니다. 우리 예상문제고요. 제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 그리고 주차별로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었으니까요. 15문제씩 함께했습니다. 어느 한 강좌도 어느 하나의 내용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 잘 찾아서 이제 완벽에 이르는 길 정말 완벽함이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함을 위해서 조금씩 또 점진적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내용은 2주차의 단원. 쭉 제목을 보아도 다 반가운 부분인데요. 문법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단어의 갈래 품사론이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국어는 구품사였음을 의미와 기능과 형태에 따라 나누었고요. 또한 의미에 따라 구품사이니까 명대수,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로 나누었던 거 아시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명대수를 묶어서 채연, 관형사, 부사를 수식언, 동사, 형용사를 용언, 조사를 관계언, 감탄사를 독립언으로 나누어서 기능에 따라 다섯 개 나누었고요. 마지막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였습니다. 가변어 형태가 변한다는 것인데요. 세 가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있었죠. 나머지는 이제 모두 다 불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별 문풀의 특징들 역시 기본 개념에 충실한 것들도 묻고요. 간단한 예시도 있고요. 또 복합적이고 심화된 문제, 분명히 함정과 관련된 지식과 그리고 이 함정을 또 많이 극복을 해야만 진짜 고득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역시 우리 품사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품사의 통용이라고 했어요. 이런 품사도 되고 저런 품사도 되고 동사, 형용사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노트의 품사의 통용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예시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품사의 용원 중에서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이 부분들 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본본, 본보조, 용원의 종류와 관련된 것도 있었으며 또 특이하게 활용하는 경우들까지 용원의 활용편들 또 어미와 관련하여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이렇게 나누는 종류와 심지어는 의미까지, 선어말어미의 기능이나 의미까지를 물었던 가시역계 사업더라, 높과 추공회 이렇게 우리 암기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의미와 의미관계의 의미론입니다. 의외로 오늘 문제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맥적 의미 왜냐하면 이제 다의적인 의미다 보니까 넓게는 비슷한데 매우 구체적으로 또 좁혀서 그리고 굉장히 한정적으로 풀어야 하는 의미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따져야 하는 다의적, 문맥적 의미 이 문제도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동음 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의 차이 표제어가 같은데 뜻이 커진 건 다의어 표제어가 달라요. 우연히 소리만 갖고 뜻이 전혀 다른 동음 이의어 한자도 달라요. 장단음도 달라요. 아예 단어와의 뜻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동음 이의어, 동음 이의 관계라고 했고요. 또는 이제 우리는 반의 관계도 성격에 따라서는 안 우었었죠. 중간항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통해서 중간항이 없는 모순관계, 완전한 반대, 그리고 중간항이 있는 다시 한 번 반대관계라고 하는 것을 반의 관계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모순관계, 반대관계 나눴고요. 또 방향과 관련된 방향, 반의어 이런 것도 있긴 있었죠. 위, 아래 같은 거, 주다, 받다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단어 간의 관계, 상하의 관계 등등을 포함한 그 이외의 다양한 관계, 목적과 수단이라든지 공생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문장의 확장의 통사론이 이제 문법 자체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측면이 있네요. 첫 번째는 문장 성분, 우리 칠성분으로부터 시작했던 주목보서, 관영어, 부사어, 독립어. 주목보서의 주성분, 관영어, 부사어의 부속성분, 독립어의 독립성분까지 이렇게 칠성분 확인하는 것, 이미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숨어있는 서술의 자릿수를 비롯하여서 또는 주어와 보어를 구별하는 것, 또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처럼 애서가 붙었지만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들, 이런 특이한 것들도 다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의 짜임이었죠. 혼문장, 견문장으로 나눈 후, 특히 견문장을 안은 문장과 그리고 이어진 문장, 물론 이제 안은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겠죠. 다섯 개의 절이 들어있는데요. 명사절, 관영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단순한 절만이 아니라 명사절이 어떤 성분으로, 그래서 뭐뭐함이 주어, 뭐뭐함을 목적어, 함, 뭐에, 그러면 부사어 등등 다양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었으며, 또 동시에 우리는 관영절도 생략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동격관영절, 관계관영절이라는 용어도 분명 정리했었습니다. 이어진 문장도 대등과 종속으로 나누었던 것, 의미에 따라, 어떻게 와과로 묶였을 때,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뭐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쪼갤 수 있으면 그것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잖아요. 와과로 이어진 문장 중 견문장도 되고, 또는 대칭 용원들과 함께 혼문장인 것도 있었으니까 주의했어야 하며, 자, 이제 마지막 그 이외의 문법적 표현이 있었죠. 그 중에서는 사동과 피동, 특히 제가 강조했고요. 사동 중에서도 이중의 사동인지, 불필요한 사동인지, 시키다 하게 하되의 통사적 사동인지, 아니면은 이 히리기 우구추, 으키, 키에 등을 사용한 바로 사동사를 사용한 사동인지, 아니면 피동 중에서도 당하다, 되다, 어지다의 통사적 피동과 이 히리기를 사용한 역시 피동사를 사용한 피동이 있었고요. 이중의 피동 때문에 특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되어지다라든지, 아니면은 잡혀지다, 믿겨지다, 보여지다, 풀려지다, 나뉘어지다, 불려지다처럼 피동에 또 피동이 붙은 어법에 맞지 않는 이중의 피동의 경우들도 있었으며, 또한 높임 표현, 그래서 주체, 상대, 객체로 나누되, 깨서시의 주체인지, 서술어의 어미 등 또는 조사가 붙었을 때 종결형에 들어가는 바로 상대 높임법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휘를 사용한 객체 높임법이나,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자면, 선아말 어미를 사용했느냐, 조사를 사용했느냐, 특정 어휘를 썼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더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대 높임의 쇼개라, 헤오해, 하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객체 높임의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이며, 특히 네 개의 특정 단어, 주다, 들이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데리다, 모시다 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혼자서 마구마구 떠들 수 있을 때, 저야 여러분들을 보고 강의하지만, 짐이 머릿속에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식들이 다 지나가고, 잔상이 남아있을 정도로, 혼자서 여러분도 백지에다 제목만 가지고도, 또 정말 혼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그 다음은 문제는 충분히 자신있게 풀 수 있는, 틀리더라도 편안해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문제를 몰라서 틀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지식이 안 되면, 그 채워지지 않는 지식을 문제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탄탄한 이론 속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15문제, 번호는 31번부터 누적이 되겠죠. 부지런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품사와 관련된 기본 이론이었고요. 매우 상식적인 거죠. 역시 지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상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이미 우리 관계언이라고 하는 거, 100% 조사잖아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조사는 의존적인 형태소였잖아요.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형식 형태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단어라고 보았죠.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철수가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되게 난감한 상황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주시경 선생, 야, 조사도 단어로 보자. 조사도 단어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냥 예외로 처리했던 거죠. 자, 그리고 활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예외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말을 앞에서 가변어 3개 속에 이야기했군요. 다시 한 번 가변어 3개, 동사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이다가 활용한다는 건 어떻게? 예를 들어 이것은 책이다. 그러면 책이다, 책이고 책이니 책이어서 책임으로 책이었다 등등 이렇게 어미 부분이 변하게 돼요. 조사 중에 유일한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하게 되는 셈이죠. 다시 한 번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관계언으로서 기능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조사는 형태소의 종류상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나머지를 보면 체언은 주로 주체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어로서의 등의 기능을 하는 것 맞아요. 그리고 문장에서의 쓰일 때 형태가 이제 보니까 변하기도 한다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명대수, 체언은 변할 수가 없죠. 불변어여야 합니다. 변할 수도 있다,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줘도 절대 네버입니다. 네버.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으로 가도 주로 서술하는 말로 쓰이는 동사형용사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쓰임에 따라 활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미가 아니라 딱 하나 어간이라고 했잖아요. 줄기간자의 어간, 꼬리미자의 어미가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우리는 시작 먹다 가지고 보더라도 앞에 있는 먹을 어간, 뒤에 있는 다를 어미라고 했으니까 먹다 먹고 먹으니 먹는 이렇게 앞에 어간은 변하지 않고 뒤에 있는 어미는 변하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또 적절하지 않으며 수식언은 우리는 관형사 부사를 수식언이라고 했으니까요. 주로 체언이나 이용원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까지 역시 맞습니다.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고요. 이용원, 주로 이용원을 수식하면 부사가 된다고 했었죠. 여전히 형태가 변하냐, 형태가 변하지 않느냐 주는데 어떤 경우에도 관형사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관형사 부사는 절대 기본형이 없다. 관형사 부사는 절대로 어떤 어미 변화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옷과 새로운 옷을 구별했던 품사 아니면 많이 먹었다라는 거하고 아니면 우리가 많도록 먹었다, 많게 먹었다. 이건 품사가 다르잖아요.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참 품사의 이론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하나고요. 나머지 틀린 것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개념에 대한 것, 풀어서 설명했을 때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32번입니다. 역시 문학의 일부, 윤동주의 새로운 길 저도 좋아하는 시고요. 영화 동주에도 삽입되어 있던 시인데요. 용언이 아닌 단어입니다. 이미 용언이라는 것이 동사, 형용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한다라는 것에서 항상 시작을 해도 좋겠죠. 자, 그랬더니 기본형이 있냐 없냐를 따졌는데 기본형이 없는 게 딱 하나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바로 정답 리을 언제나, 언제나 자체는 그냥 우리가 언제나 뭐 어떻다, 언제나 좋다, 언제나 여기처럼 새롭다라는 형용사를 지금 꾸며주게 되는 거니까 언제나 자체는 기본형이 없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제나 즐겁다, 언제나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뒤에 어떤 말이 오는지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새로운이라는 것도 기본형, 새롭다가 있는 형용사, 다시 형용사라고 제가 쓰면서 기본형은 새롭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한 거고요. 성분은 우리는 관형어라고 하더라도 품사는 형용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나머지를 보니까 역시 기본형이 있으면서 동시에 건너다, 건너는이 되는 동사고요. 갈도 기본형 가다에 간다, 가는이 되는 동사고요. 또 디귿에 바람이 일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형으로 따지면 일다인데 여기서 일다라는 건 리을 받침이기 때문에 동사는 바람이 이는, 바람이 이인다 이렇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바람이 이러라 이렇게 하듯이 일자 이렇게 하듯이 모두 활용이 가능한 동사. 다만 리을 받침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샘 바람이 일는 안 되잖아요. 이르지만 일는이 아니라 리을이 탈락돼야 되는 거듭 날다가 나는, 울다가 우는, 돌다가 도는처럼 리을 받침 어간에 한해서는 리을을 빼고 활용을 해야 되는 리을이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동사, 하나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로 보더라도 문제와 상관없이 윤동주의 특유의 자아성찰과 극복의지 자아성찰, 극복의지,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윤동주의 특징을 또 잘 알 수 있었던 어제도 가고, 오늘 또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고 또 그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막중한 책임감이 있잖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늘 새로운 길을 또 우리가 개척해 가야 합니다. 작가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이런 게 나오면은 간혹 가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목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새로운 길, 새로운 길에 지금 품사로서의 아까 성립을 할 수 있음을, 그래서 문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형용사라는 것을 길을 꾸며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라고 했고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이것은 새 플러스 로비라고 하는 전미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어의 형성법에 의하면 파생어겠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파생어. 그리고 단어의 갈래로 말하면은 형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어의 형성과 단어의 갈래, 이런 말 자처도 헷갈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어의 형성법에 의하면 파생어고요. 단어의 갈래에 의한다면 이것은 형용사고요. 형태수의 갯수로 말하면 3개가 되겠죠. 새롭다, 이렇게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에서 추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33번으로 갑시다. 역시 부사에 대한 개념이었는데요. 우리 부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관용사는 딱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관용사는 확실히 정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는 부사가 훨씬 잘 나온단 말이죠. 물론 참고로 관용사 기준으로 우리 손가락 4개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관용사는 100% 체언을 꾸며주게 되고요. 두 번째, 체언을 꾸며주는데 절대로 기본형이 없다.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고요. 세 번째, 반드시 앞말과 띄었으며 또한 절대 조사가 올 수 없는 유일한 품사라고 했어요. 이게 관용사고. 하지만 부사는 10가지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기본형은 없으며 보조사는 올 수 있으며 당연히 띄었어야 하며 그리고 부사의 다양한 종류들도 존재하는데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면서 이제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의성부사, 문장부사, 부정부사 그리고 다양한 접속부사까지 부사의 종류들도 많고요. 또한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관용사가 아니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기도 하는 아주 부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런 것도 이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 되죠. 바로 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개념은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제 문제에 집중했을 때 옳지 않은 4번이 썼는데요. 다른 단어를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언이라는 것은 관용사, 부사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리이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자리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품사 중에 가장 자리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가장 도치가 자유로운 품사가 부사예요. 그렇다고 모두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그냥 부사 중에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잘, 매우, 너무, 너무 이런 거 할까요? 그러면 너무,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좋다, 너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도치라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원래 어순에 더하여서. 그래서 역시 매우 좋아요 해도 되고 좋아요, 매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어순에 변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안 먹다, 이런 부정 부사, 못 먹다. 이런 부정 부사는 only 이런 순서에 하죠. 부정이다 보니까 앞에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먹다는 있어도 먹다, 안 먹다, 못 이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부사는 위치 바꾼이 자유롭다. 이건 안 되고요. 대부분의 부사는 위치 바꾼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정 부사 같은 경우는 위치 바꾼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이동을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적질하지 않고. 자, 부사는 보조사는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참고로 격조사는 올 수 없다, 이런 것도 했었죠. 같은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가, 을, 을, 의, 에에서 이런 격조사는 올 수 없고요.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읊는 도만 읊는 도만 같은 보조사는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출발하는 것은 읊는 도만 같은 거. 그래서 역시 우리 부사 떠오르는 것, 아까도 있지만 잘, 그러면 잘이라는 부사 뒤에 잘 먹다인데, 잘은 먹네, 잘도 먹네, 잘만 먹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올 수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잘이 먹네, 잘을 먹네 이런 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므로 격조사는 올 수 없고 보조사는 올 수 있다. 자, 이번도 보조사 들을 취한다 이렇게 해서 복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들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한 네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바로 부사 뒤에 오는 보조사 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예문 중에 우리 잘 했잖아요. 그러면 잘이라는 부사 뒤에서 잘들 먹는구나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잖아요. 잘들 먹네 이렇게 아니면은 어서들 오너라 이런 거 하잖아요. 어서들 오너라, 다들 들어라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럴 때 들이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는 보조사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사 뒤에 들이 들어가면서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들 중에서는 이거와 상관없는 복수점미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복수점미사 중에서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부사가 아니에요. 조사가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부사 뒤에 들어가는 보조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복수점미사죠.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채연 뒤에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는 것 말이죠. 또 이것 말고도 우리 산에 들에 할 때는 단순 명사도 있고요. A, B, C, 띄고 들 할 때는 등과 같은 의미로서의 의존명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들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자립명사 있어요. 의존명사도 있어요. 점미사도 있어요. 여기에 보조사도 있어요. 이렇게 품사까지도 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더 하기도 합니다. 자, 3번 접속하는 말은 당연히 다 접속부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접속부사 말고도 접속조사라는 것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접속하는 부사의 성질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조사냐, 접속부사냐 이런 것들을 구별을 일단은 해놓고 부사 중에서 접속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밑, 또는, 또는 내지 이런 거 있었죠. A, 내지, B, 이런 내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접속부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접속하는 말 중에는 접속조사도 있겠지만 지금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접속하는 부사가 있다면 성질로는 접속부사다 이런 의도로 낸 거니까 여러분의 그 의도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접속조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별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 2, 3번까지 모두 맞는 것이고요. 틀린 4번이 있었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에도 물론 형용사에도 들어가지만 조사가 목적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주격이나 부사격 등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자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에 가깝지만 책에 보면, 책에 본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사실 아예 틀린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 보다라고 하는 것은 100% 타동사이기 때문이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100%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책을 보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조사가 나는 책에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약간 오용하게 된 거죠. 잘못 사용하게 돼서 어디에 보면, 어디에 보면 특히 교회에 의하면 어디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와전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를 보면 이렇게 라고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하지만 울리다라는 것이 귓전을 울리다. 알겠죠? 울게 하다라는 역시 타동사이면서 사동의 의미로 쓰였죠. 둘 다 사동, 피동의 형태가 같은 경우에 문제로도 나옵니다. 이 취하다라는 것도 술에 취하다인데, 간혹 술이 취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취한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술 때문에, 그래서 이때 술에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겠죠. 술에 취했어요, 술로 인해서 취했어요, 술 때문에 취했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술이 취했다, 술이 많이 취했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4번은 뭐 문제가 없죠. 배를 갈아 만든 주스, 실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배를 갈아서 만든 음료들이 있습니다. 배를 갈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책의 보면이 아니라, 책을 보면 이렇게 조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35번 역시 단편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문법의 기본에 충실한, 역시 보조사인 것은 그랬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격조사와 별개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접속 조사와도 별개로 나누어야 하겠죠. 그래서 보조사 1순위는 읊는 도만이라고 했고, 우리 외웠던 것 중에는 읊는 도만, 부터, 조차, 까지, 마저, 커녕, 요까지는 외우기로 했어요. 읊는 도만, 부터, 조차, 까지, 마저, 커녕, 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에서도 바로 조차라는 게 나오네요. 그 위에 더하여라는 뜻을 더해주는 거죠. 그녀조차 그랬다는 거죠.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조차.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위에 더하여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조사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뭐뭐의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역시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요. 2번은 서술어, 특정 서술어를 보고 비슷하다, 같다, 닮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100% 비교 부사격이 되겠죠. 이것도 부사격은 부사격인데요. 아까처럼 1번은 원인 부사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성질을 해석과 함께 단 부사격 조사인 것은 같습니다. 자, 3번도 똑같네요. A보다 B,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비교 부사격이 되겠네요. 물론 부사격에는 여러 가지, 처소 부사격이라든지 지금처럼 비교 부사격, 원인 부사격과 같은 자격의 로서, 수단 방법의 로서, 자격의 로서, 수단 방법의 로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엄청 많은 인용 부사격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보조사인 것을 4번으로 주었습니다. 참고로 2번 같은 경우가 와, 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접속 조사인 경우들도 있고요. 공동 부사격 조사인 것도 있고요. 비교 부사격 조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와, 과는 따로 구별해야 돼요. 만약에 그와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와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하면 그도 학교에 가고 나도 학교에 가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경우를 흔히 우리는 접속과 관련된 접속 조사로 보고 견 문장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홑문장이면서 쪼갤 수 없으니까 비슷하려면 비교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는 비슷해, 나와 비슷해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와 비슷해, 나와 같아 이렇게 두 대상을 묶어서 특정 서술어라고 했어요. 비슷하다, 같다, 담따, 비슷하다, 같다, 담따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비교 부사격 조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의 성질을 역시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36번입니다. 품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부터 또 품사 문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른 하나였는데요. 얼특 보면 느낌이 좀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대부분 용언을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란의 와중에 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빼고 가는 게 좋죠. 바람이 몹시 불던 실컷 놀고 같이 걷고 이렇게 다 용언을 꾸며주는 느낌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품사는 정확한 단어의 갈래인데요. 그중에 정답 1번을 보면 와중에는, 와중 우리 단어에서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단어와 관련된 문장 다듬기 중에서 단어 선택의 오용 중에 설명했던 한자 소용돌이 와자.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했던 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명사는 특정 조사워만 결합한다. 바로 온이 에라는 조사워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을 뿐이죠. 명사 플러스 조사라는 거예요. 특히 아무거나 우리 생각해도 집에 간다 그런데 지배를 부사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명사에 조사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에라는 일반적인 부사격 조사. 그래서 와중에 이렇게만 쓰이는 거다 보니까 와중이 와중을 이렇게 안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마치 부사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품사는 명사 조사고요. 하지만 문장 성분을 물었다면 이제는 부사격 조사가 만났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와중에는 부사가 아니고요. 성분이 부사어가 되겠죠. 품사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명사에 조사가 붙은 거죠. 이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미연에 방지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아는 상황을 보통 미연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특정 조사어만 결합하는 단어 불가분의 관계처럼 이렇게 의는 이제 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특정 조사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단어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쓰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붙여만 보면 알죠. 다시 와중에라는 것 특히 복잡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라는 상황 자체가 막 전쟁의 와중에 전란의 와중에 이사하는 와중에 떠드는 와중에 홍수가 난 와중에 이렇게 써야지 조용히 잠든 와중에 이름이 틀리다고 했어요. 편안히 있는 와중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가운데 그냥 중에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다시 한번 품사로 말하면 명사 조사가 붙은 거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정말 활용하지 않으며 기본형이 없으며 띄었으며 그러면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 맞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도 원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품사의 형태로 보게 되면 같다라는 형용사하고 헷갈려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아도 함께 걷다 특히 전미사 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부사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별개인 기본형 같다를 활용한 그래서 같다의 같고 같은 같지 않아서 같아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것은 모두 다 형용사라고 했어요. 따라서 형용사가 되는 것은 기본형인데 성질 상태 그리고 활용을 하는 거고 가치는 전미사 이가 오면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애가 오기는 왔는데 이게 다 부사격 조사 애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뭐 학교에 아니면 뭐 공무원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애를 붙였을 때 부사어가 되는 것은 알고 조사라는 건 아는데 이거와 전혀 별개 중에 뭐 예를 들어 진즉에 이런 거 있죠. 진작에 이것은 애를 뺀 나머지 글자인 진즉 진작 이 자체가 모두 부사예요. 이 자체는 온이 백퍼 부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사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군더더기처럼 붙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쓴 거예요. 진즉할 걸 진작할 걸 좀 더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치 애가 붙어서 그게 부사처럼 쓰이게 된 거예요. 진즉이 할 걸 진작이 할 걸 그래서 이 애의 정체가 뭐냐 그럼 애의 정체가 없어요. 그냥 진즉의 자체를 하나의 부사로 약속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결정적일 때 쓰는 단어가 약속했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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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기에는 그냥 사전에 이게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죠.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 결국 부사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진즉에 애가 붙었을 텐데 이것을 조사로 보지 않았다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와중에는 와중애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건 아니고요. 와중 플러스 조사 애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 품사는 명사 플러스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품사가 다른 하나 1번 설명했고요. 자 37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품사를 바르게 밝힌 것인데 자 여기에 사례 중에 1번의 까탈스럽다라는 것은 이제 추가 표준화 2017년 이후에 이전에는 오직 까다롭다만 단수 표준으로 등재되었었는데 표준화 25항에 하지만 이것을 복수 표준화 개념처럼 하나 더 인정하게 된 거죠. 왜 많이 쓰니까 어느 역사성 그래서 사회성이 되었던 까탈스럽다. 지금처럼 성격이 까탈스럽다. 입맛이 까탈스럽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모두 하나의 표준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였죠. 다시 까다롭다가 동사가 아닌 둘 다 형용사인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동사 형용사의 차이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네 가지 가지고 했으니까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관형사형 등 그 중에 는다 붙이면 는 붙이면 우리는 거의 99.9%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있다 없다를 제외하고 그래서 까다롭는 안 되죠. 까탈스럽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했더니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하고 니은만 붙게 된 이 비읍 불규칙의 형태들에서 말이에요. 스럽다가 붙으면 사실 이미 형용사죠. 자격이거든요. 상태거든요. 스럽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스럽다 다정스럽다 탐스럽다 이런 자체가 다 품사는 형용사인데 어쨌든 동사가 아닌 추가표준의 지금 예로서 들었고요. 자 또 걸판지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것은 거방지다라는 단어의 추가표준으로 주어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가 판이 벌써 싸운 판이 나온 건데요. 판이 크고 어수선하다 크고 어수선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역시 품사로는 동사가 아니라 상태인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싸운 판인데 이 판 자체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에는 상태니까 어수선한 거죠. 걸판진 거죠. 거방진 거예요. 그래서 걸판지다나 아니면은 거방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미의 차이를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가표준으로 2017년 이후 이제 등재가 된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성숙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숙하다는 2018년 표준어 수정사항 중에서 유일하게 품사의 수정 부분에 일부 해당이 되었어요. 원래 성숙하다라는 것은 기존에는 뭐로 보았냐면 동사로 보았어요. 그런데 형용사를 추가합니다. 어른다운 어떤 모습을 동작으로 나타내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좀 나이에 비해서 어른답다라는 상태로 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숙하다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통용이에요. 통용. 그런데 동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아까 했던 네 가지 그 중에 성숙하는 성숙한다 이렇게 하면 동작입니다. 동사예요. 하지만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 그래서 활용을 했더니 그는 또래보다 성숙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숙하는 안 돼요. 그냥 또래보다 상태가 성숙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성숙하다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 통틀어보아도 성숙하대 품사를 묻는 문제는 없었어요. 이유는 이미 그 이전에는 애초에 동사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018년 이후에 품사의 통용으로 국립국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성숙하다가 나오면 오늘 때문에 여러분이 맞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성숙한다. 그 사람은 어제보다 점점 더 성숙하는 거고요. 성숙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조건 동사입니다. 하지만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딱 이 예문 또래보다 성숙해. 이렇게 하면 상태라고 봐야 되므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는 것은 2번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더 설명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표기에서 열둘째가 있고 열둘째가 있어요. 이것은 표기상으로 보면 둘 다 맞는데 뜻이 전혀 달라요. 심지어는 품사도 달라요. 그런데 열둘째 또한 마찬가지로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이 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건 어디서 있냐면 표준어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반드시 시옷이 즉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거 리을처럼 지금 여기처럼 리을처럼 원래 이렇게 들어가줘야 맞는 거예요. 틀린 경우 중에 뭐 둘째 아들 받침없이 셋째 딸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10단이 이상의 둘째만큼은 둘 다 인정을 해요. 10단 이상의 둘째라는 것은 열둘째 열둘째 스물둘째 스물둘째 그런데 뜻은 다르게 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열둘째를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열둘째라는 의미 차이를 주게 된 거고요. 그런데 또한 품사를 달리하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열둘째 줄 이렇게 할 때와 아니면 열둘째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이것을 순서와 관련해서 열둘째 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열둘째도 열둘째라고 우리가 조사를 붙일 수도 있고 조사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는 열둘째 답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열둘째의 답안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열둘째 줄 이렇게 하면 열둘째의 줄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언을 꾸며줄 때 얘가 관형사고요. 하지만 조사가 오게 되면서 관형사는 조사가 절대 올 수 없으니까 순서를 나타냈을 때가 수사에 어차피 퍼스트 세컨드 세컨드 서드 하면 생각나는 것은 우리 수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첫째부터가 우리 통용이었잖아요. 만약 첫째는 이렇게 하면 수사 하지만 첫째 규칙 그러면 조사 없이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얘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첫째 아들 첫째 딸 할 때 첫째가 자녀를 나타낼 때는 그것을 명사로 보았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열둘째 개수라는 것부터가 사실은 명사죠. 명사로서의 열두개째 답안지라는 거예요. 열둘째라는 것은 열둘째 답안지라는 것은 열두개째 우리가 맞춤법 띄어쓰기 포함하더라도 열두개째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열둘째라는 이야기고요. 열둘째 줄이라는 것은 열두 번째라는 이야기죠. 열두 번째 이렇게 해서 역시 의미를 구별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생일 때문에 했죠. 스물 두 살인 분들 이미 지나왔거나 아니면 서른 두 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일은 순서잖아요. 생일은 순서 개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생일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스물 두 번째 생일이잖아요. 아니면 서른 두 번째 생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스물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스물 두째 생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가 관형사라는 거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 체언을 꾸며주고 조사가 올 수 없고 띄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정답 2번도 그런 거죠. 열 두째 줄을 읽어보아라. 똑같이 그대로 주었네요. 사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 두째 줄에 맞춤법도 맞아요. 이 자리에서 열 둘째 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 두째 줄 알겠죠? 이렇게 표기와 함께 품사 동시에 그리고 최대 세 가지까지 네모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것은 열 두째 형태여도 되고요. 스물 두째 스물 둘째여도 되고요. 서른 두째 서른 둘째여도 돼요. 하지만 이것은 10단 이상의 둘째만 그렇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 자리에 열 셋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요? 그러면 안 돼. 열 셋째는 아예 오니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열 셋째 이렇게 형태만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써야지 이걸 시옷 없이 열 셋째 이렇게 쓰는 것은 어문규정 포함에 절대 안 돼. 10단 이상의 둘째만 두 가지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잡해 보이잖아요. 잘 체크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기존에 많이 나오던 예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는 추가표준어도 심지어는 걸판지다라는 의미도 품사의 통용도 정말 여기에 많이 있어서 이 한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별력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로 모두 바꾸었고요. 2번은 관형사 맞습니다. 자, 이제 38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용언 중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자, 용언의 종류를 물었어요. 이것은 동사, 형용사라는 품사를 물은 것이 아니죠. 용언의 종류는 우리 잘 아는 본본이냐 본보조냐 이걸 지금 물은 거고요. 문제의 유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본용언이라고 했고요. 용언이 연달아 두 개 올 때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를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이게 본본, 본보조 딱 두 개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본보조, 보조라든지 본본, 본보조라든지 본보조, 본 이렇게 심지어는 세 개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도 있지만 읽어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보조인데 읽어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본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보조용언이고요. 만하다 역시 보조, 형용사잖아요. 이러면 본보조, 보조 이렇게 되겠죠. 먹지 않고 갔다 그러면 뭐예요? 먹지 않다 본보조잖아요. 부정언은 무조건 보조용언 그리고 갔죠. 그러면 본보조, 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되 자, 그러면 어쨌든 쉬운 예로서 보아서 정답 1번이 가능한 건 편안하죠. 장난감이 망가져서 그래서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망가졌다라는 실질적인 본용언에 그리고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의 각각 뜻이 존재하는 본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상관없는 버리다가 보조용언으로 진짜 쓰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먹어버렸어. 먹어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본보조. 그러나 망가져서 갖다 버렸어요. 이것은 본본이 되는 거니까 이건 분명 또 구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본보조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예들도 보이네요. 특히 이게 전부다 47항과 한글 맞춤법 47항과 관련되는 사례인데 지금 뭐 아까처럼 불이 꺼져 갔는데 꺼져서 가 이 말이 아니니까 불이 꺼진다 해서 생략 가능한 본보조라는 것은 알겠고 3번 같은 경우가 국립국원에서 추가해 준 사례잖아요. 먹었음 직하다 그럴 때 먹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형 먹다에서 비롯된 동사 본용언이죠. 이것은 본용언의 명사형을 쓴 거지 품사상 명사는 아닌 거 알죠.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키 여기에 음이 들어간 거니까요. 먹었음 자체가 품사는 동사 기본형 바로 먹다 에서의 활용일 뿐이고요. 이때 직하다 라고 하는 것이 보조 용언이 되겠죠. 그러면서 품사로는 보조 형용사 먹었음 직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기도 했던 본 보조의 품사로는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이야기들이 척하다 체하다는 보조 동사 하지만 만하다 드타다 드쉽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보조 형용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 보조라는 것은 맞고요. 떠내려가 버렸다 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가버렸다 이렇게 하면 붙일 수 있는 본 보조 였지만 앞말이 합성 동사 이므로 합성 용언이 왔을 때는 합성 동사 하지만 합성 용언이 왔을 때는 반드시 띄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붙일 수 있는 경우가 꺼져간다 붙일 수 있고요. 먹었음직하다 붙일 수 있지만 떠내려가 버렸다는 무조건 띄어야 되는 것이며 이때도 아까 같은 버렸다 처럼 보이지 진짜 버린 것 얘는 강물에 떠내려갔다 이런 완료의 상태를 나타내 가버렸어요 그 사람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잠을 잡어버렸어요 이런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는데요 보조 용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의도는 용언 중 종류가 다른 것을 그래서 1번만 본 본이 나머지는 본 보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9번 잘 봐주세요. 역시 우리 정답률이 다 문제마다 나와있긴 한데요 이 39번 문제의 정답률이 매우 낮았어요. 26% 26% 27% 대의 정답률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있었겠죠. 자 문제의 의도 규칙 활용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불규칙 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규칙 불규칙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간에 어알을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알을 붙여서 변하지 않으면 규칙 어알을 붙였는데 변하면 불규칙 다만 변하는 것이 어간이 변하면 디귿 비읍 시오 르 우불규칙 중에 어미가 변하면 세 가지 여러 오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희읍 불규칙도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불규칙 활용을 찾아라 했더니 정답 4번에 가파른 언덕길 그러면 이제 기본형으로 돌아가서 가파르다를 활용했더니 어나 아를 붙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 가팔라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르다 기본형 단어를 선택했던 강의 노트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수업 기억하실 거예요. 가파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덕이 가파라가 아니라 만약 진짜 가파라라고 잘못 알았다면 이것은 의탈락이 맞아요. 그러면 규칙 활용이에요. 리을 탈락 의탈락은 또한 규칙 활용이에요. 그러나 어간에 바로 가파르라는 어간이었지만 표현했잖아요. 의는 없어지고 리을 리을이 지금 생기는 방식이라서 불규칙하게 변했던 가팔라. 우리가 비슷한 예가 뭐가 있었어요? 이런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고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쉬운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르다 올라 모르다 몰라 고르다 골라 다르다 달라 이런 거는 쉬운데 살짝 어려운 것이 올바르다에서 비롯된 올발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최근 시험에서는 곧바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면서 곧발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헷갈려한 거죠. 곧고 바르다라는 거예요. 줄이면 우리가 바르다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바르다 행동이 발라서 다시 한 번 올바르다에 올발라서 가파르다 가팔라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활용을 잘못하면 규칙 불규칙도 틀리는 거니까 정확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잇따르다라는 기본형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어야는 의탈락이죠. 의탈락은 규칙이라고 했어요. 우러러 역시 기본형 우러르다였는데 어아를 붙여서 우러러가 됐으니 둘 다 의탈락의 규칙이 다다르다도 마찬가지로 다다라라고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어아를 붙였을 때 목적지에 다다라 아니면은 실력이 어떤 극치에 다다라 다다랐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1, 2, 3번은 모두 다 의탈락이고요. 의탈락 리을탈락은 규칙 활용이라고 외우기로 그것 또한 약속했던 것을 새삼스럽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다시 정리하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더라도 4번에 활용이 출발점 가팔라라고 활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제 40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활용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물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보통 활용의 종류, 규칙, 불규칙으로 묻고 성격을 물었으니까 좀 세분화했다라는 거겠죠. 우리 같으면 셋 중 하나 다시 어간이 변했느냐 어미가 변했느냐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다라고 분명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을 이미 1, 2, 3, 4에서 주었고 그 기본형에 어, 아로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친숙한 하, 이아타에 어, 아를 붙였어요. 그래서 활용해서 하, 예 라고 활용한다고 했었죠. 얼굴이 하, 예 손이 하, 예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당연히 도화지가 하, 예 하, 예 그러면 히읗이 없어져서 어간도 변했고 또한 어, 아를 붙였는데 이상한 글자인 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불규칙 이것을 딱 하나밖에 없었던 히읗 불규칙 이라고 했습니다. 히읗 불규칙 은 주로 색깔 관련 형용사 하,야타가 하,해 빨가타가 빨개 노라타가 노래 이런 색깔 관련 형용사면 충분하고 또는 색깔이 아니더라도 어떻타가 어때 이렇게 가는 것도 히읗 불규칙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길을 걷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걸어라고 어간이 변한 불규칙 이고요. 눕다도 누워라고 비읍이 오나우로 변한 거예요. 탈락한 게 아니라 어간이 변했고요. 집을 짓다도 집을 지어로 시옷이 없어진 시옷 불규칙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불규칙 이에요. 반면 1번에 얘를 길을 이라고 넣어준 이유가 걷다가 길을 걷다 말고요. 어디 뭐 커튼을 걷다 그러면 그건 규칙 활용이죠. 커튼을 걷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활용을 했더니 커튼을 걷어잖아요. 걷어. 그래서 돈을 걷다도 있겠네. 돈을 걷어. 이렇게 되면 얘는 규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 길을 이라는 얘가 없으면 1번은 문제오류 규칙도 될 수 있는 오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길을 이라는 예를 넣어주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1, 2, 3번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고요. 4번은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불규칙이므로 성격이 다른 하나를 4번으로 주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41번입니다. 자 이제 역시 이 시간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41번입니다. 자 정답률을 보니까 역시 26.47% 그래서 높이면 27% 낮추면 26% 인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아까와 같은 정도의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가운 품사의 통용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생소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품사는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따로 정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품사인데요. 이제 잘못된 경우 하나로만 쓰이는 것을 찾으라는 거였더니 바로 3번의 예가 그랬다는 거죠. 아까처럼 첫째, 둘째, 셋째 등은 세 가지 이상의 품사가 돼요. 세 가지의 최대 품사로 쓰여요. 하지만 그건 예문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첫째, 둘째 할 때 퍼스트, 세컨드 하고 쉼표가 나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조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둘째는 이렇게 첫째는 하면 첫째, 셋째는 그러면 셋째 이런 식으로 쉼표를 썼다는 것은 조사를 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사 그중에 보조사 는도 좋지만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사가 들어갔을 때 첫째, 둘째, 셋째는 수사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의 성적은 1등이야 2등이야 그러면 2등이래 순서상 둘째래 두 번째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네요. 그래서 둘째가 다양한 품사로 쓰이긴 하지만 3번에 제시된 품사로는 모두 같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첫째 대신에 둘째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 둘째 규칙이다 첫째 조항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둘째 규칙을 말하면서 얘가 관형사라고 했어요. 둘째의 규칙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첫째 조항 둘째 조항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아예 체언을 꾸며주고 조사가 올 수 없는 관형사여야 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집 둘째는 딸이에요. 우리집 둘째는 딸이고 첫째는 아들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인데 둘째는 딸이다 이렇게 할 때는 자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자식을 나타낼 때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 명사, 수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제시된 사례는 모두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였고요. 하지만 1번 같은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형 너무하다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다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려면 동사는 니은다 는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동사해 그랬더니 바로 1번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니은다를 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주로 동작 사람이죠. 야, 너 정말 너는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는 너무하잖아 이렇게 할 때 너무하는 거야 너무한다 너무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이 자, 동사로 우리가 활용하는 사람과 하지만 만원은 너무하다 그럼 벌써 이거 상태잖아요. 만원은 너무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그냥 상태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하지만 이것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 역시 품사의 통용편에서 너무하다를 했어요. 자료를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도 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yesterday, today, tomorrow 했던 영어의 개념처럼 보면 우리가 이게 또 두 가지로 다 동시에 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역시 격조사를 넣을 수 있느냐 없냐 잘하면 의 같은 거 이가 같은 거 을률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 무조건 넣어서 되면 그것은 명사 그게 안 돼서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라고 했는데요. 자, 2번을 보니까 오늘부터 하고 보조사가 왔지만 그러나 다른 조사를 넣어도 오늘부터 오늘이 오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명사라는 거죠. 명사라고 여기 짧게 적을게요. 하지만 오늘 하다 이런 것은 오늘이 하다 오늘을 하다 오늘의 하다 이런 조사가 올 수 없죠. 그리고 그냥 오늘 했어요 오늘 갔어요 오늘 봤어요 오늘 먹었어요 오늘 놀았어요 이런 게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은 역시 명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하는 통용의 사례로 맞습니다. 심지어는 어제의 약속 오늘의 희망 내일의 뭐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다 명사예요. 의의를 제가 붙여보았어요. 의의가 올 수 있으면 다 명사죠. 격조사의 유무 조사의 유무로 일반적으로 판단해도 돼요. 자 4번도 보다는 원래 네 가지 품사였는데 A보다 B 이거 했네요. 형과 동생을 비교한 거니까 얘와 채현되어 오는 조사 하지만 보다 낫다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 하는 보다가 역시 용언을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다라는 것은 원래 동사 C로서의 보다가 있고요. 특이한 형용사로 쓰이는 인가바 일가바 하는 특이한 형태의 형용사 보조 형용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조사 그리고 부사까지 가능한 통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조금 길었지만 품사의 통용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화해서 공부하시고요. 구별하는 많은 방법들 사례와 함께 또한 이론 시간에 또 강의 노트 등에 정리를 잘 해놓았으니까 많은 사례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2번 드디어 의미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좀 쉬웠고요. 이번 기회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한다. 한계나 경계를 분명히 벌써 분명히 확실히 뭐 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성질로 보게 되면 그것을 정하다 라는 거잖아요. 한계를 딱 긋는다.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딱 긋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밑줄을 긋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리다. 뭐 이런 정도고요. 3번에서는 성량을 그었다라는 것은 힘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4번에 이것은 외상으로서의 그었다라는 것이 어떤 처리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의어라는 거죠. 긋다라는 것에 대한 다의어입니다. 그중에서도 문맥적으로 가장 비슷한 걸 찾는데요. 이게 어려우려면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요. 지금처럼 딱 목적어의 성격을 본 거죠. 한계나 경계를 분명히 정하다. 딱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의미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의어 하나의 표제어에서 비롯된 확장된 의미로 보게 된 겁니다. 자, 43번 중의성을 지닌 문장 역시 의미론에서 우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중의적 의미 아니면은 중복된 의미 즉 인여적 의미라고도 하는데요. 그중에 중의적인 것은 뒤에 엇법 문제에서 또 나오긴 하지만 중의적이 아닌 것은 딱 하나 바로 쉼표가 있었기 때문에 온이온 뜻이 하나로만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쉼표가 없었으면 중의적이었겠죠. 즉 웃었다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쉼표가 없었다면 판매원이 웃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님이 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쉼표를 그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바로 주체는 오직 판매원이 웃는 거지. 예문에 의하면 손님이 웃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은 들어온 거고 판매원이 웃었던 거죠. 친절한 판매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쉼표 때문에 아니면 어순을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그 웃으면서 그 판매원은 이렇게 했다면 그냥 판매원이 웃었겠죠. 아니면은 판매원은 들어오는 손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순을 바꿨거나 쉼표를 넣으면 뜻이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리운이라는 관용어가 학창시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지 친구라는 명사를 꾸며주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중의성이라는 것 또한 철수는 철수는 영희와 민지를 만난 건지 아니면 철수가 영희와 민지를 만난 건지의 모호성 또는 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어요. 대상인지 정도인지가 모호하다라는 것이 항상 비교일 때 시험용 사례라고 했어요. 즉 대상이라고 하면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래를 좋아해 하면은 대상의 문제. 하지만 나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수지는 나보다도 좋아하는 정도가 더 심해. 나는 5덕인데 수지는 10덕이야. 어쨌든 이렇게 정도가 더 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의성과 관련된 문제 쉼표 하나 때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엄청 쉬웠고요. 이제 문제의 의도는 첫 번째 문장 성분이 지금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손가락이 일곱 개 주목보서 관영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우리가 일곱 개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비슷해 보였지만 정답 2번에 바로 순발력이 있다 없다잖아요. 그러면은 있다 없다의 서술어 앞에 순발력이는 그냥 당연히 보호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어를 말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보호는 국어에서 딱 그거 뭐예요?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어야 보호라고 했었죠. 따라서 나는 공무원이 되었다 할 때 되다 아니다 앞에 공무원이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앞에 의사가 이런 걸 우리 보호라고 했어요. 물론 이가 대신에 은는이 와도 돼요. 아니면 아예 조사가 없어도 돼요. 나는 공무원 되었다. 나는 의사 아니다. 이래도 되다 아니다 앞에 보호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러나 있다 앞에는 뭐 그냥 주어죠. 그래서 되다 아니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달리는 마라톤 선수 니은는 리을 던에서 관영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간 관영어. 역시 니그세 은는이 왔지만 이제 격조사로 바꿔보니까 이로 바꿀 수 있네. 역도 선수들이 주어 그리고 조금 다르다 조금 같다 이런 부사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역시 이렇게 주어로 고쳤습니다.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보편적인 예잖아요. 주어와 보호를 구별하는 거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인 보호 자 이제 마지막 45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 항상 우리가 홀수 단위라고 보았을 때 이론 설명을 다시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어요. 뒤에 4강은 이거보다는 좀 짧게 우리 갈 겁니다. 자 서술의 자릿수가 다르다. 문제의 도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손가락 3개 한자리 두자리 세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중에서 한자리 서술어는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이 하나 예를 들어 꽃이 예쁘다 이런 형용사와 관련된 아니면은 일반적인 자동사 이런 것들이 다 한자리 서술어라고 했어요. 반면 타동사는 두자리 또 보호도 백포 두자리 그리고 특정한 서술어와 연결된 세자리 서술어 우리 많이 외웠었죠. 주다 받다 삼다 여기다 주다 받다 삼다 여기다 처럼 영어에 사형식 동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세자리 서술어라고 했어요. 필수성분이 들어가는 자 그랬더니 정답 3번에 나왔네요. 특정 서술어를 보는 순간 100%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세자리 서술어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다만 세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성분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성분의 수라고 했으니까 철수가의 주어 영수에게를 필수 부사어라고 하기로 했어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어에서는 이것은 부사어고요. 세 번째 목적어가 되는 세자리 서술어. 하지만 나머지는 타동사에 아이가 주어 우유를 먹는다의 두자리 서술어. 맛잇는 또는 맛있는으로 둘 다 발음 가능한 맛잇는은 여기서는 관영어죠. 관영어.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상관이 없는 거. 아까 되다 아니다 앞에 붙어 있는 보호라고 했으며 보호는 100% 두자리 서술어라고 했어요. 보호라는 것 포함하여 멋진 관영어 필요 없어요. 좋다도 보니까 인삼은 그냥 어디에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고요. 사실 원래는 인삼은 좋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삼이 좋으려면 어디에 좋아야 돼요. 이것도 필수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부사어가 들어가서 두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세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 뭐는 어디에 좋다. 이렇게 말이죠. 그냥 나는 뭐 좋다. 나는 뭐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이럴 때는 그게 또 필수성분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서술의 자리수도 서술의 자리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보고 문장 형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3번만 세자리 서술어 나머지는 두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5문제 또 빡빡하게 풀었고요. 우리는 이 시간에 했던 세 가지의 큰 타이틀 이론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어의 갈래 품사로 맞죠? 또 의미와 의미관계 의미론 했고요. 그리고 문장의 역시 우리가 함께 했던 문장의 통사론까지 우리 살펴보았으니까 문장의 확장까지 이어갔고요. 뒤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또 남아있습니다. 문장의 짜임 해야죠. 또한 사동피동 나와야죠. 높임표현 나와야죠.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역시 애정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3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